안녕하세요 항상블러니러시스입니다. 저희는 일단 연구하다 분석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제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는데 오늘 저희가 선정한 곡들은 가을들과 어울리는 서정적이고 여기서 책을 읽고 싶게 만드는 선율들을 생각해서 곡을 선정했고요. 첫 번째로 저희가 할 곡들이 썸머라는 곡과 두 번째 그대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 그리고 할아버지의 낡은 시계 그리고 러브 온 마이 라이프 그리고 올포유입니다. 좋은 감상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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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